안녕하세요. 검단위입니다. 해수어항은 담수어항에 비해 슬러지와 유기물이 많습니다. 정체된 구간이 생기면 부패가 되며 암모니아가 상승되어 생물에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산호는 떠다니는 유기물을 흡수하고 배출할 때 수류를 이용합니다. 수면의 일렁거림으로 조명의 직진성을 흐트려 다양한 각도로 산호에게 전달합니다. 수류는 최하단부인 샌드 근처부터 산호가 있는 중간, 그리고 상층, 마지막으로 수면까지 모든 구간을 아울러야 합니다. 이처럼 수류를 형성하는 모터는 해수어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수로 필요한 장비입니다. 수류모터는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 게 좋은지와 수류모터를 구매한 경우 어떻게 배치해야 하고 어떤 수류가 형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양한 제품군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수류모터는 크게 5가지 정도로 구분됩니다. 제바오, 춘즈, 볼텍, 네로, 자이어가 있습니다. 제바오는 기존의 리턴모터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중국산 제품이며 수류모터에서는 가장 대중성이 있는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수류모터의 형태인 SW, RW 시리즈가 있고 자이어와 비슷한 형태의 CP모델이 있습니다. SW가 RW에 비해 신형 제품이며 동일한 스펙 기준으로 사이즈가 조금 더 작아졌습니다. SW의 기능을 살펴보면 수류모터 컨트롤러에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버튼은 총 3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기능으로 보면 버튼별로 2개씩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아날로그 형태로 제작된 동그란 조절기는 주기를 짧게 또는 길게 할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빨간색 버튼은 모드를 설정하는 것과 길게 눌렀을 때 나이트 모드에 온오프 기능이 있습니다. 모드는 W1, W2, ELSE, H, C모드로 5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빨간색 버튼을 짧게 한 번씩 누를 때마다 모드가 변경됩니다. W1은 그림처럼 일정 간격으로 수류모터가 돌고 꺼지고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조절기를 돌려가며 간격을 짧게 하거나 길게 할 수 있습니다. 수류모터가 꺼지고 다시 도는 간격을 설정할 수는 없고 수류모터가 회전할 때 시간을 길게 또는 짧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W2는 그림처럼 수류 세기가 점점 강해지다가 약해지는 걸 반복적으로 해주는 모드입니다. 조절기로 설정하는 건 강해지고 약해지는 주기를 길게 또는 짧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W2는 세기가 순차적으로 강하고 약해지기 때문에 W1에 비해 소음이 다소 있습니다. ELSE 모드는 무작위 모드로 W1, W2 모드를 무작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연과 비슷하게 풍부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개인이 예상한 것보다 더 강하거나 약하게 수류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수류에 맞춰 산업 배치하기는 다소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H 모드는 동일한 세기로 돌아가는 형태이며 조절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수류모터를 예시로 들면 C3 나노 수류모터가 H 모드와 동일하게 별도의 기능 없이 동작되는 수류모터입니다. C 모드는 파란색 버튼의 마스터 슬레이브 모드 사용 시 사용 가능한 모드입니다. 파란색 버튼을 짧게 눌러 동작하는 W1은 마스터와 슬레이브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마스터와 슬레이브를 우선 말씀드리자면 한의 수류모터는 마스터로 설정하고 또 다른 수류모터는 슬레이브로 설정하면 슬레이브로 설정한 수류모터는 마스터의 동일한 세팅값을 가지고 동작됩니다. 마스터의 수류모터에 H 모드를 설정하면 슬레이브모터도 H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양쪽에 수류모터를 배치해서 왼쪽에는 마스터를 설정하고 우측에는 슬레이브를 설정한 뒤 W1 모드를 설정하면 동시에 수류모터가 움직이기도 하고 동시에 꺼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빨간색 모드로 C 모드를 설정하면 한쪽이 수류모터가 돌면 다른 한쪽은 꺼지면서 서로 번갈아가며 수류모터를 동작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버튼 중 길게 눌렀을 때 나타나는 나이트 모드는 컨트롤러를 기준으로 좌측 상단에 있는 라이트 센서에 빛이 감시되면 낮에는 수류모터가 동작되고 라이트 센서에 빛이 없다면 밤 모드로 전환되어 수류모터가 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선프의 원활한 수류 형성을 위해 설치하는 경우 낮에는 조명의 빛을 기준으로 선프에 있는 수류모터가 동작되고 조명이 꺼지면 선프 역시 꺼지는 형태로 간혹 사용됩니다. 초록색 버튼의 스피드는 수류의 색을 설정하는 버튼입니다. 초록색 버튼을 길게 누른 경우 피드모드가 동작되며 10분간 수류모터가 멈춥니다. 이렇게 피드모드를 하고 산업밥을 직접 주거나 첨가제를 투여할 때 간혹 사용됩니다. 파란색 버튼을 길게 눌러 동작되는 락은 말 그대로 잠근 기능이며 락이 걸려있는 경우 버튼이나 조절기 모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바우 수류모터는 이렇게 다양한 기능이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류모터 중 하나입니다. 또한 어항 스펙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SW2와 SW4의 가격은 4,5만원 수준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그러나 단점도 분명히 있는 것은 장고장이 심합니다. 컨트롤러 접촉불량, 어댑터 불량, 모터 불량 등 이유없는 고장이 많고 고치는 경우도 매우 드물기 때문에 쓰다가 새로 사야 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이유없는 고장이 많지만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여전히 사용 중인 수류모터입니다. 튠즈 수류모터는 명품 수류모터로 평가받는데 8년 넘게 장고장 없이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내구성은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정수성도 좋고 제바우 수류모터만큼 다양한 기능이 있으며 조금 더 디테일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일정 시간을 텀으로 동작되는 펄스 모드에 인터벌 시간을 줄 수 있고 수류 세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나이트 모드와 문라이트 모드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멀티 컨트롤을 따로 구매하면 수류모터 4개까지 한 번에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비슷한 스펙을 가진 다른 수류모터에 비해 크기가 조금 큰 편이고 가격대가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6040 제품인 경우 25만원이고 6095 제품은 30만원 수준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본 수조에 사용하고 있는 수류모터는 에코텍 마린 제품의 볼텍 수류모터입니다. 외관상 다른 수류모터와의 차이는 모터가 밖에 있고 프로펠러만 수조에 있습니다. 외관에 따른 장점은 모터가 밖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원 상승이 적은 점과 어항에 비춰지는 수류모터의 크기가 작다는 점입니다. 모터가 외부에 있기 때문에 다른 수류모터와 다르게 자력이 중요하며 어항 유리 두께에 따라 사이즈가 구분됩니다. 8T 이하는 MP10이고 8T 이상 18T 이하는 MP40 그리고 25T 이하는 MP60으로 구분됩니다. 어항 사이즈는 작으나 안정성 때문에 유리 두께를 크게 하는 경우 조금 더 큰 스펙의 수류모터를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다른 수류모터와 다르게 직진성이 덜하고 짧은 거리 내에서도 수류가 퍼지는 각도는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제바우 같은 수류모터는 직진성이 강하다 보니 짧은 거리이고 대각선 방향에 위치한 산호에게는 수류가 원활하게 가지 않거나 수류모터 하단부에 있는 곳은 수류가 원활하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볼텍은 극단적인 위치를 제한 나머지는 수류가 원활하게 발생됩니다. 그만큼 다른 수류모터에 비해 풍부한 수류 각도와 세번째로는 PC나 모바일 연동 시 별대 제품이 필요합니다. 리프링크라고 불리는 제품이며 와이파이를 연동해주는 제품입니다. 그러다보니 수류모터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출이 발생합니다. PC 연동 시 에코텍 홈페이지가 간혹 먹통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불편합니다. 다양한 기능과 수류모터 자체의 스펙으로 단점을 어느정도 커버할 수 있지만 비싼건 부담이 되는게 현실입니다. 제바우에 포함된 기능은 기본적으로 탐지되어 있고 추가적인 기능만 설명드리자면 스탠딩 웨이브 라군 모드 리프 크리스탈 모드 티달 스웰 모드 뉴트리언트 트랜스포트 모드가 있습니다. 스탠딩 웨이브는 파도를 형성해주는 기능입니다. 볼텍 기능 중 가장 강점으로 내세우는 기능이지만 외국에 비해 국내는 수조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는 기능은 아니지만 파도를 형성해줄 만큼 강약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군 모드는 수류세계가 일정 범위 안에서 무작위로 동작되며 보통 석호 모드라고 불립니다. 석호란 바다와 격리된 지역으로 바닷물이 들어가고 퇴적물이 쌓여 갇혀있는 곳을 말합니다. 프랑스에 위치한 누벨칼레도니에 섬에는 다양한 석호가 있는데 산호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류가 살고 있고 세계 3대 산호초 군락지에 속할 정도로 석호는 산호들이 서식하기에 훌륭한 안식처입니다. 퇴적물이 쌓여 갇혀있는 곳이다 보니 바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류가 약한 편이기 때문에 볼텍의 라군 모드 역시 잔잔한 수류가 형성됩니다. 리프 크리스탈 모드는 산호초 지대의 환경과 유사하게 수류의 세계가 급격하게 자주 변하고 스탠딩 웨이브보다 다소 약한 파도와 밀물설물의 기능을 동작됩니다. 리프 크리스탈은 일반적인 산호초 지대로 산호는 수심이 깊지 않은 곳에 위치하다 보니 수면의 파도 영향에 미쳐 수심이 깊은 곳에 비해 수류가 꽤 강합니다. 그래서 떠다니는 유기물을 섭취하고 배출해야 하는 레더류보다는 SPS의 경산호가 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 크리스탈 모드는 급격한 변화에 적합한 경산호를 위한 모드입니다. 티달 스웰 모드는 자연 속의 조화롭고 균형 잡힌 조수의 흐름 변화와 같은 수류 변화를 구현하고 각 주기의 마지막에는 바닥의 유기물을 떠오르게 하는 수류라고 합니다. 기존에 설명드렸던 라군 모드나 리프 크리스탈 모드와 다르게 폐쇄된 어항 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모드입니다. 주기적으로 바닥에 있는 유기물을 떠오르게 만들고 오버폴로우로 손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볼텍 제품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기물을 떠오르게 만든다는 건 그만큼 수류가 강하기 때문에 보라보라 샌드와 같이 입자가 작은 샌드는 휘날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뉴트리언트 트랜스퍼트 모드는 2단계로 구성된 수류를 통해서 SPS에 불필요한 양분 배출을 촉진시켜 빠른 성장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SPS를 위한 리프 크리스탈 모드와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수류의 세기가 급격하게 변화되지 않고 양분 배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서히 수류가 적어지다가 펄스 모드인 온오프 방식을 위해서 위주로 진행됩니다. 저 같은 경우 여태 설명드렸던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바우와 다르게 시간대별로 스케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조명이 켜지는 일출 시간대는 라군 모드로 잔잔한 수류 모드를 형성시키고 조명이 최고치로 올라갈 때는 리프 크리스탈 모드로 급격한 변화를 줍니다. 그리고 조명이 서서히 꺼지는 일몰 시간대는 티달 스마일 모드로 오전, 오후에 물고기가 싼 똥을 오버플로우로 빠질 수 있도록 유기물을 떠오르게 합니다. 조명이 꺼진 밤 시간대는 조명이 켜질 때보다 더 강한 수류를 설정하고 산호밥을 투여하여 효과적으로 양분 배출을 할 수 있도록 뉴트리언트 트랜스포트로 설정합니다. 양쪽 수류 모터를 장착했기 때문에 제바우와 비슷한 마스터 슬레이브를 설정하고 한쪽이 켜지면 한쪽이 약해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양말 필터로 향하는 주 입구인 오버플로우가 좌측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수류 모터가 상대적으로 수류가 강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볼텍은 디테일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비슷한 수류 모터로 AI 제조사의 네로5가 있습니다. 네로는 다른 수류 모터와 동일하게 모터가 수조 안에 장착되어 있지만 볼텍처럼 별도의 와이파이 연동기 없이 바로 모바일 설정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능은 모두 있으면 시간대별로 스케줄 조절도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역시 가격대가 39만원 수준으로 높은 편입니다. 다만 볼텍이나 제바우처럼 어항 사이즈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단일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0큐브 어항부터 1200 어항까지 커버가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단일 구성이다 보니 나노 어항 수조에는 수류가 강해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제품은 자이어입니다. 맥스패트 제조사의 제품이며 기다란 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1200 이상 되는 어항에 사용하기 적합한 제품이고 600큐브 이하의 어항에는 직진성이 강해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존 자이어보다 사이즈가 작은 GF2, GF4 시리즈가 나왔고 해당 제품은 600큐브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요의 기능은 제바우와 비슷한 펄스 모드와 무작위로 그리고 특별하게 자이어 수류 모드라고 있습니다. 보통 수류 모터는 한 방향으로 수류가 발생하지만 기다란 바 형태로 되어 있는 자이어는 역방향으로 수류가 나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항 수면 근처에 있는 수류 모터를 장착하고 수면을 일렁거리게끔 설정하다가 특정 시간대는 수면이 아닌 어항 바닥으로 수류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이어 그리고 내로파이 제품과 비슷한 제품으로 제바우에서 제작된 CP 시리즈와 SLW 시리즈가 있습니다.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으나 스케줄 예약같이 PC나 모바일 연동으로는 불가능하고 수류 세기와 펄스 기능 수준만 가능합니다. 제바우는 가격대가 높은 제품을 벤치마킹하여 가격대를 조금 낮추고 기능을 일부 제외하여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수류 모터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제바우를 구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의 내거성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소모품으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류 모터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수류 모터의 위치와 어항 사이즈별 순환속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리고 싶으나 생각보다 수류 모터의 설명에 대한 내용이 많아 불량 조절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음편에는 수류의 구성과 순환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업로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